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 가지고 겸손하면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정말 주를 섬기며 이러한 주의 일을 한다라는 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달려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만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여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그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베푸신 구원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 무엇이냐 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났고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미야마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이제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의 이 재앙을 막고 완전히 살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요 또 풍성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 개인에게 지워진 힘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마주하는 그 세상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모든 능력과 모든 존기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 복종하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힘과 그 큰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전혀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없음을 깨달을수록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업다운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힘든 상태 그대로 하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방법이 없음도 나의 힘이 없음도 또는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뭐하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누리고 기도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기도로 그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높이신다 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란 헬라우로 카이로스의 때인데 이 때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즉 인간의 시간처럼 막연하게 그때가 되어지면 막연하게 언젠가 되어지면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질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시간표 가운데 그 시간을 따라 계획하신 대로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베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잠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내 마음이 약하여 낙심이 찾아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라. 이 잠깐이란 말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별게 아니야. 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내 생각의 크기보다 내 계획의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니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채우는 그 위로를 얻어서 이 시간을 잠깐처럼 지나가고 견뎌 나가라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때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때를 놓치게 만들고 나의 시간표에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또 의지하게 만들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절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현장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다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